붙자 이렇게 딱 뭐.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꾸 치고 돌려차면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 탁 뭐 이런 게 있는데. 멋있게. 저 친구는 이렇게 아 형 잠깐만. 아 형 잠깐만. 아 형 잠깐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야 이동 씨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갑자기.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픈 줄 어떻게 아픈데. 실제로 우리가 쳐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친구가 좀 아프겠다. 아니면 발 9배 맞았다거나. 아 좀 잘못 맞았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하다가 그냥 뭐가 그냥 이렇게만 돼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디 가 어디 가. 잡았어 잡았어. 네. 엄살쟁이네 아주. 마지막 그 씬의 마무리가. 네. 제가 이제 흉기 같은 거가 있어서. 넘어트리고.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날이. 어머 어머. 이렇게 들어왔다. 아까 왜. 여기 힘결로 많이 치잖아요. 멋진 힘이잖아. 실제로 힘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나는 그냥 떨기만 하고. 본인이 본인 힘으로 이거를 끌어 댕겼다가 밀었다가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본인이. 저런 거. 아 저거. 이쪽으로 그냥 터져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 올라타서 잡고. 난 잡고만 있을게. 알았어 형. 근데 진짜 꽉 잡아야 돼.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꽉 잡아야 돼. 나 진짜 꽉 잡을게. 꽉 잡아야 돼. 딱 잡더니 이게 요만큼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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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동훈 씨. 나갈 거면 진짜 밖으로 나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근데 뭐 이동훈 씨 얘기하겠지만 장현석 씨도 사실 카리스마 있는 연기하시고 맨날 의사, 검사. 변호사. 되게 차가운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웃는 거 볼 때는 앞으로 간신뱅이 역할도 잘 하실 거 같아요. 간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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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시원해요. 4시 4시. 안 돼.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개인기 같게 많으시다고. 장현석 씨가. 예예. 없는데? 일단은 타잔. 타잔? 타잔이요? 타잔부터 갑니다. 타잔 소리 잘 내기가 힘드네요. 여러 명의 타잔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대 타잔이에요. 일대 타잔. 먼저 우리. 존 웨이스 물론과 수영 선수 출신. 맞아요 맞아요. 엄밀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서, 서서 해야죠? 몸도 풀어야 돼요. 맞아요? 타잔이니까. 에 tranquil 좀種 eccentricomsday happens. 아 those who was able toenses 구ocon, 맞아요. 맞아요. 이 발성이 좋으셔서. 어우 사자 올 것 같아 지금은. 다음은 라이온킹 노래 갑니다. 라이온킹 노래요? 이거 뭐냐면 제가 라이온킹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최고 중에. 심바 심바. 그게 원작이 햄릿인 거 아시죠? 네 알죠. 처음에 파란데 해가 쫙 뜨고. 있을 때가 쫙 뜨고. 사슴 기리들이 쫙 뜨고. 그때 나오는. 이럴 수 있어요. 장군을 좋아하세요. 하라 하냐 하 vaz raz. 동같이. 하라 하냐 하라 이딜 하박 이딜 하박. 자 됐어. 나도 나도. 이거 했어. 우와! 똑같이! 하아! 와라 한야 와라! 이디라박! 이디라박! 아 됐어! 나도 맞아! 아 이거 했어! 이게! 이게! 발성이 돼! 발성이 돼! 청일점 선배님 아까 그 타잔 소리에 맞춰서 저는 이제 동물 묘사 해보고 싶어요! 아 좋아! 여기 뒤집고 들어오라! 야 이게 독도사는! 갈게요! 최초! 최초! 저는 여기서! 1시간 동안 타잔인데! 동물이 오는 거야! 1세제 타잔! 타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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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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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